그날 그날이 너무나 따분해서 언제나 재미없는 일뿐이야 사랑을 해보아도 놀이를 해봐도 어쩐지 앞말이 안보이지 뭐야 아 기적 일어나서 금방 마법처럼 행복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따름을 지름길로 하고파 그럼 안될까 고생은 싫어 듣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어디론가 지름길로 하고파 그럼 안될까 당신이라는 걸 누가 정한거야 정말로 진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